어... Happy New Year! I will go next week, so... And if I go there in Korea, I will eat Korean food first, so ready for food. And... Take money, well. Okay, bye. 생일 얘기 한번 해봐. 네? 생일. 어제 생일 얘기 잠깐 해봐. 영어로요? 응. He was very good. 그럼 저기, 홈스테이 얘기. Very good. 홈스테이 family is very kindly. 어? 애 얘기 한번 해봐. 홈스테이 애 얘기 같은 거 좀 해봐. 설하네요. 제이콥은 럭비 팀. 아하. Okay, bye. 끝. 학교 얘기 한마디만 음 nor. 너무 짧아. 어... school is very good. . Uh... 오늘의 주제는 정말 좋은데, 제코드가 항상 먹었을 것 같다. 홍세의 어머니가 너무 잘 먹었을 것 같다. 그들은 국가를 먹었을 것 같다. 국가를 먹었을 것 같다. 한국의 국가를 먹었을 것 같다. 한국의 국가를 먹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